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총선과 같이 큰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자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끈 사람으로서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대패를 하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희한하게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총선 패배 이후에 지지층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언론 측의 취재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의 증가세나 그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네이버에 한동훈의 팬카페인 위드훈이는 2020년 7월이 개설이 되어가지고 총선 전까지 18,000명이었던 회원이 지난 총선 참패 후에 이날까지 42,035명으로 두 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권이라든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총선처럼 큰 선거를 이끌다가 패배했을 경우에는 보통 지지층들이 싸늘하게 돌아서게 마련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에게 있지 않다라고 그의 기존의 팬덤이라든가 또는 잠재적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팬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팬카페의 게시판에 댓글 흐름을 분석을 해보면 여당 참패의 원인을 윤 대통령이라든가 친윤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친한이라든가 비윤계 성향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기대하면서 책임 당원 가위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이러한 행보가 한동훈의 팬층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이라든가 대권 주자들이 한동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동훈의 팬덤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 시장은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을 하고 있고 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였다는 비판과 함께 한동훈의 잘못으로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의 참패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장본인이며 정치검사이고 윤 대통령도 배신을 했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한동훈은 우리 당에 얼씽거리면 안 된다면서 한동훈의 정치 복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도 지난 3일에 총선 패배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피했어야 하는 전략이라면서 한동훈의 총선 전략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보수에 들어온 용병이라면서 그가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 커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이라든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층은 위기감을 느낀 상황이며 이걸 잘못하다가는 당내 견제로 인해서 한동훈이 당권 도전도 하지 못하고 대권 도전도 하지 못하고 이대로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들 스스로 결집을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지지층들의 덩치를 늘려나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층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먼저 한동훈의 팬층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그가 정치 복귀를 앞당길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가오는 전당대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전당대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고 총선 패배 이후에 곧바로 당대표직에 도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동안 관례이고 정치권의 시각이었지만 국민이 부른다는 명분으로 정치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44.7%가 한 전 위원장을 차기 당대표로 꼽을 정도로 한동훈에 대한 관심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포털의 검색량을 놓고 보더라도 총선 패배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포털 검색량은 오히려 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한 이재명이라든가 윤 대통령보다도 검색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팬돔 확대라든가 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사실 한동훈이 싫으면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그를 고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차기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을 하고 저격을 함으로써 본인도 함께 부각되는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저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시사평론가들이라든가 특히 22대 국회에서 야당 측이 한동훈 특검을 비롯해가지고 한동훈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좋든 싫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개딸골이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팬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시린 소리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인데 현재 덩치를 키우고 있는 한동훈의 팬덤은 한동훈의 정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TF의 패인분석 설문조사가 이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당시 설문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요 선거 전략인 2조 심판원이나 한동훈 원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에 실효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의 지지층들은 총선 패배 책임을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라면서 반발을 했으며 한동훈 1호 0위 민재인 박상수 전 인천서갑 후보도 SNS에다가 설문이 평면적이고 그저 2조 심판론과 한동훈 원톱은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나오게 구성이 된 질문지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총선 백서 TF 단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당원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보면은 조정훈을 언급하는 게시글이 폭발을 하고 있고 해당 글들에서는 조정훈을 배신자, 기회주의자, 간신배 등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조정훈을 챙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비판과 함께 총선 백서에서 한동훈의 책임론을 언급하지 말라라는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은 며칠 새 공격성 문자를 몇백 통 단위로 밟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고 설문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다라는 개인적인 의도가 없는데 그리고 들어갈 방법도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투부 정치권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일부 극렬 지휘층들이 하는 일이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 복귀를 한다면은 좀 자제를 시켜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개딸 정치로도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개딸 정치로 온갖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